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.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의혹에 대해 의견 소명하실 겁니까? 휴대폰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? 휴대폰 경찰 제출하셨습니까? 제출했습니다. 휴대폰 제출했습니다.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성남의 알선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인정하셨습니까? 성남의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? 경찰 유치 안 왔어요. 이승현 대표랑 경찰 유치 안 왔어요. 이승현 대표랑 언제 통화하셨던 거 기억하세요? 이승현 대표랑 통화했던 거 기억하세요? 이승현 대표랑 크림 크림 나와 인정하셨습니까? 불법 촬영물 공유한 적 있습니까? 수윤 씨 버닝썬 실소유주 의혹 맞아요? 이승현 대표랑 이동이 이승현 대표랑 이승현 대표랑